지난 14일이었죠. 맨하튼에 있는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시의 의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시행 중인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화 지침에 대해서 우선 잠정 좀 보류 좀 해라. 왜냐하면 이들이 이제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이 있기 전까지 우선 잠정 보류해라. 이게 전면적으로 중단된 재판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그래서 이제 22일 법원의 재판이 열릴 때까지는 뉴욕시의 코로나 19 백신 접종 의무 시행에 잠정 중단됐었죠. 그리고 마침내 22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이날 오후에 열렸는데요. 법원이 뭐라고 판결을 했냐. 당시 이제 드블라주 시장이 굉장히 자신있어 했죠. 이번 잠정 중단 조치 그리고 22일까지 잠정 중단했다라는 건 굉장히 좋은 사인이다. 뉴욕시가 여기서 이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드블라주 시장이 예상에 따라 법원이 백신 접종 의무화 잠정 중단 조치를 기각했습니다. 철회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뉴욕시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교사와 의료진 공무원들은 27일부터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직장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노조 측에서 제기한 소송이 기각이 됐다라는 거죠. 원래 이제 9월 27일부터는 모든 공무원들을 백신 접종 의무화해라라는 게 뉴욕시의 조치였거든요. 지침이었고. 근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뉴욕주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낸 소송도 이제 재판까지 잠시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있었는데요. 뉴욕주 관련 재판도 22일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이건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다시 열리게 될지는 아직으로서는 알 수 없는데 뭐 이번에 뉴욕시에서 이렇게까지 판결이 난 걸 보면 뉴욕주도 역시 같은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됩니다. 이날 이제 재판에서 뉴욕시 공무원 뉴욕시 측 그리고 노조 측 아주 날성 공방이 재판 과정에서 있었고요. 하지만 판사는 결국 뉴욕시에 손을 들어준 거죠. 앞으로 그래서 뉴욕주나 시 모두 아마 이제 교사 의료진 공무원들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야 하고요. 이거 만약에 거부할 경우에 뭐 1년간 무급휴가를 가거나 아예 일을 그만둬야 됩니다. 퇴직금 받고 난 퇴직할래 라고 하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의료상 또 종교상의 이유로 백신을 접종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가능합니다. 이거 가능한데 이런 의료상 종교적 이유 아니고서 거부하는 경우는 뭐 무급휴가를 가든가 아니면 일을 그만두든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